이렇듯이 설리울 적에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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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다 어떻게 선배들 어느 것을 대충 훔쳐 들었는지 그대답잖아 여신에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의 거동 보소 저중의 거동을 보아 저중의 거동을 보아 저중의 거동을 보아 저중의 거동을 보아 홀디 헌중 홀디 헌중 홀디 헌중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악 요리 송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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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뛰고 칠비를 뛰고 칠비를 뛰고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동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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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중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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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낙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고흠뻑 눌러쓰고 고흠뻑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질띠럴띠고 쭉 내려온다 쭉 내려온다 쭉 내려온다 쭉 내려온다 쭉 내려온다 쭉 흔뻑 내려온다 쭉 내려온다 쭉 흔뻑 보소 쭉 흔뻑 보소 쭉 흔뻑을 보아 저중은 거동을 보아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고금뻥 눌러쓰고 도닥노답 지은장삼 칠티를 띠고 죽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은 거동 보소 저중은 거동을 보아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고금뻥 눌러쓰고 고금뻥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모닥노닥 지은장삼 칠티럴럴띠고 칠티럴럴띠고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은 거동 보소 저중은 거동을 보소 저중은 거동을 흘로와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고금뻥 눌러쓰고 고금뻥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노닥노닥 지은장삼 칠티럴띠고 칠티럴띠고 생각보단 빨리 배우셨어요 흥보가 재밌어요? 부분부분도 재밌는게 있겠죠? 재밌는게 많지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시작 놀부가 화초장을 놀부가 시작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곡 가는디 잊어버릴까봐 왜곡 가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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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어려버리자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광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 초 장화 초 초장화 초장화 찰떡같이 가르쳐 드리니까 찰떡같이 하시네요 화가 아홉번째 박에서 나와요 열 번째 박에서 조장화 시작 조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저구 집으로 들어가면 저구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루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보마누라 나온다 돌보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저번주에 다 배웠지요? 거봐 잘 하시는 말 한번 같이 해볼까? 나하고 인자 너한테 다 배웠는데 안 배운 척하고 그렇게 알아서 알아서 배우는 법이 어딨어 그래도 아마 나하고 돈 스톱을 해야지 그래야 같이 나하고 시작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검정 천장 아니다 고천장 퇴장 아니다 송장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초장화 아휴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침반 어른이 어디 갔다가 침반이라고 하사스러우면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돈이 옳지 자 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깨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똘보 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적응 감사합니다.